에이 요봇봇 2014년 12월 18일 오전 4시 29분에 지민의 로그 참 오랜만에 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이 새벽에는 참 오랜만에 로그를 다시 찍게 된 것 같다 이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다음 주 일주일 뒤인 다음 주 25일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송을 녹음하고 있다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일주일 뒤부터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할 뭐 연말 축제라던지 가요제라던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다음 주까지 일주일 만에 녹음을 잘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팬 아미를 위해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이 목요일이 된 오전 4시 30분인데 오늘 하루만 지나면 이제 금요일 아침에 태국으로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 스케줄이 있어서 더욱더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불안한 것 같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서 다음 주 25일에 꼭 공개할 수 있게 해야겠다 사실 이 새벽에 카페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팬들을 먼저 재우고 그리고 안녕 난 이제 간다 팬들이 굉장히 이 시간까지 왜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딱 사실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거짓말 한 적 없는데 이번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송은 내가 직접 가사를 다 써서 올리는 거라 좋은 반응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으로 이 가사를 써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솔직히 형들은 마음만 먹고 쓰면 하루에도 3, 4곡씩은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쭉 해오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 한국수인데 3주가 걸렸는데 3주가 걸렸는데 참 우리 형들은 대단한 것 같다 아무튼 올해가 이제 한 달 한 달이 아닌 2주 남았는데 2주 안에 뭐 25일에 꼭 크리스마스송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말 축제라던지 가요제도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일단 늦은 새벽이지만 나는 다시 녹음하러 가보도록 하겠다 2014 12월 18일 4시 33분 지민의 로그 끝